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섬은 맺집고자 돌멍 먹으려 댕기멍 했지만은 울린게 이거는 그 나라에서 제주도에서 딱 긍어린 방법을 정리해보나 이제 그거에 또라 사줘 등을 말일까기 지만식 헤어 먹어줘도 좋지게 아이 편하제나 작년인 나가 분명코 혼내 동안 뭔 일이 큰일이 재수 좋은일이 실거랜 아픈 명이 들으신대요 이 놈이 코로나 때문에 원 해 미식어 그 특별히 좋은일 그 벌리멍 이시멍 말멍을 것과게 그자 몸 편안하고 그자 어디 아프지 아니하고 점 아이들신대라도 정말 속상한일이나 하고 그게 편안하고 그게 좋은 운세중 미식어 또 특별하게 미식어 줄일 일이 있으신디 흐멍 또 미신 대박이여 미식어여 또 그 바르는게 하오까기 아이고 이거 그자 배부러지고 방 또또또고 흐멍 그자 탁탁 두드리려면 그자 편안할 줄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야 이사름아 그자 사람이 살장범은 온평생 어느 해에 가면은 여기 운세가 오면 탁 터진다는 그런 말이신디 꼬꼬퍼난고 눈소리지 난 원 터지지 아니해도 주원한 마가지지만 말하시면 주오쿠다게 작년이 도게 아방 정월에 이거 이거 난 원 보레가전 아니했지만은 저 칠동이 오면 아이고 그에도 성님 콧네 맹심해야될 있고 일도 이실고 할거 난 강 들어보게 들어보게 아유 기억에 긍어글랑 돈사만원 그자 떡 사먹는 셈 치연 글라하여 가난 서문 미신 1년 12달 차 크긴 왕 음력 미시고 음력 6월 남인 집이 아방 어디 일롤에 감지 커오다 미시고 이동수도 있고 화살 미시고 해영 부지런하게 오목고렴지 커다네 나 작년 음력 6월 점 양역으로 민 7월 말 될 때 주루 터여 아이고 이 아방 어디 하다먹다 소소한 거라도 미신 인역 용돈이라도 벌레 어디 가젠 희엄꾸나 어연 아이고 긍 의연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해밖여도 어디 미신 일롤에 흠뻔을 가땅 읍디가 어디 오목고렴 우전을 읍디 가게 그자 미식을 갈매기다 방그자 출퇴근하는 일롤엔 미신 일을 해 읍디 가게 그거는 나도 그디 원 두 번 가구정도 아니오고 그것도 원 맹심어려는 건 맹심어민 좋을 일이지만은 그것도 원 다 믿을 것도 아닌 거 담고 헝의인 나 울리는 아니가저네 임수다기 이런 판이지 나가미신 나 입으로 일롤에 갇혀내서 그 산만 원을 나한테 줘서 봐봐 고맙된 소리라도 그니강 산만 원을 착하게 받창 미신 저 조상님 앞이 기도하듯이 무릎 꿀랑한 잔 그 소리 잃든 원 답답함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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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이네 구진이네 그 사람 다 알아보시면 코로나로 다 알아야지 그걸 공해도 일련령 살멍 어느 돌엔 미식어 허설 맹심어구 허설 구진일 이실 수도 이신한 그런 건 허설용 도랑도 가구 그런 거 맹심행 듣재 간거주 미식어 이제 이열령 대형 벌리국 말고 미식어 특별한 일이 이심이네네네만이나 특별한 일이 이시프가게 공허인 작년인 갔다오구 올리냥 아니가저네 임수다기 그자 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믄 복력이니 생각허믄 그자 살아가는 것도 난 좋을 거 닮아 배우다기 참 그거랑 그디강 그거 그 꿀로 앉은 거 돈산만 원 마창 조절하게 앉은 모습을 영 생각만 해도 웃음이 쿡쿡 나가면서 아이고 그 돈을 아까도 권했지만 난 친하주민 나한테 주어 나한테 주어 나 꺼보래 가수가게 아방경에도 어디 그 여름남인 물을 조심하고 차 운전행 댕기는 아방이라니 난 차라도 맹시맹 댕기고 어느 돌에 화살 조심할 일이 이신가 얜 그거 들어보래 갖쥬 나 미신 나 할 걸로 이엉 나 돈산만 원 씨멍 나 그거 들어보래 가지 아니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삼촌아 여름에 물 조심하려는 건 저 지나가는 강생이 달고 우리 쭈이 알고 차 매일 운전행 다니는 사람 차 조심하려는 건 저 우리 저 저승에 간 우리 어몽아방도 다 할 거고 그 뻔한 얘기를 그걸 듣지엔 돈 그 뻔한 얘기나 많아 돈을 갖다 바쳐가멍 그거도 이게 다 옛날은 일련허민 이걸 한 번씩 보멍 그거로 해나 난 질동이 하멍도 그릅서 그릅서 갔다 온 거 죽게 그 난 이젠 양 그런 데 강 들어보지 아니해도 아방 일련 이걸 나가 알아 짐지 커 우다게 이젠 일련 이걸 들어보지 아니해도 나가 화너게 알아 짐커라 이제 답답한 사람아 일련이 아니고 팽생을 알아 시키래요 나 미래가 쫙 보이지 아니애면서? 행생 다 봐 왓이 난 게 이제 2021년 이번 해도 아방 으뜸 살아갈 걸 나가 탁하게 이젠 혼너게 알아 질거 닮아 걔난 우리 하루방이 항상 우리 할망을 놀리믄 경고라 쭈 나 수염 2만이 줄넘 저 커튼 탁정용 고방이시 크메 나 그냥 돈을 탁 받치믄 헛을 봐줍서 해만 나가 이녀기 인생을 문자들에게 봐줍그라믄 경고라 낫쭈 아이고 걔난 말이오다 아이고 걔난 아방도양 올리 작년이 헌데로 그자 굳작하게 살거는 나도 이제 존단이도 헛구정도 아니에요 하던 일을 굳작하는 그 철학이 중요한 거야 이사름아 사람이 갑자기 화 크게 베너민 죽어 죽어 아이고 핑핑 노는 것도 화살 슬피만도인데 어떤건 핑핑 노는건 원 평생오라도 원 슬프질 아니에요 임신국이 그 막아진 소리 좀 족족하여 노는거 슬픔을 아이고 쫑 자인 오늘 어떤 죽고당 말아봐 임신이게 쫑 아이고 귀여 귀여워 비오는데 물 잘 잘라는데 나오지마랑 오늘랑 집안털에 들어간 공안이시라이 어멍 이딴 사료도 안털에 담아주마 기여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고 물 젖상 터럭 다 저저볼까 보다 쫑도 족족 불러 이사름아 매회 때마다 고르마르시면 쫑쫑 쫑쫑 들어가라 들어가다 비오는거 경허당 쫑 나 진짜로 이 아이고 자이 어멍 거기도 지 밥주는 어멍이야 어멍만 보민 그저 어디갔다 어민 그저 올라타간다 올라타간다 어멍 먼 뒤서부터 어멍 기쳐가랑 아이고 거거 난 중싱을 키울거주 경허니까 개지 이사름아